오늘은 지금 이 노래를 좀 그 듣고 싶은데 좀 특별한 분이 정말 노래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이분 모시려고 제가 한 지난주부터 부탁을 드렸었어요. 고생고생 끝에 여러분들 앞에. 그분이 또 까다롭거든요 약간. 그래서 어렵게 섭외를 한번 해봤는데. 굉장히 어디가서 노래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. 정말 안 하죠. 굉장히 고음에다가 고주파를 팍팍 쏘는 분이어가지고 고막 상하실 수 있습니다. 잘못하면 노래 듣다가 주위에서 들어주셔야 돼요. 주위에서 박수를 그러면 아이처럼 그분과 함께 좀 알렉스의 하모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사랑한다 말고 날 받아줄 때야 더 이상 나는 바를 게 없다고 자신있게 말해놓고 더 이상 나는 욕심에 날 하루종일 그대의 생각에 난 맘 졸여요 다같이 아이처럼 아이처럼 겁이 많아서 바보처럼 이렇게 나의 곁에서 웃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벅차서 눈을 뜨면 다 사라질까봐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너무 좋아서 다같이